장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조하신 하와이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장세기 3장 14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마귀 사단이죠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덜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고 했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영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장세시로부터 사단과 인류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그 하와는 원수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온 세계 종교인들이 많고 성경을 연구하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유일무이하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사단은 이 지상에서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가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에 대한 그 문제를 갈라디아 우리 4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여기 위라고 하는 데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육의 생명을 육의 어머니가 낳듯이 영의 생명은 영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오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갖고서 영원한 천국 고향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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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